사도행제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시려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시려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파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요 안 주시려고 주기 싫은데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요 예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실력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맡겨놨는데도 이걸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우리 힘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민족 우리 힘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통일이나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성령에 대해서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그래서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번 성회를 하고 이방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믿고 구해야 돼요 오늘 저녁 줄까?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으려고 생각지도 마라 그랬던 것처럼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이스라엘 간섭을 조금만 이해하면 쉽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식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혼을 하면 약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를 돌아올 집을 지어요 집을 데리고 올 사짓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는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약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집이 지어지면 새벽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대낮에 올지 언제 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준비를 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하고 요식하고 정혼을 하고 마리아는 이제 자기 있는 곳하고 요식은 가서 집을 짓는데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죠? 예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오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사내하고 아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그 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라 그런 거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로 천주교는 마리아를 너무 우상화해서 탈이고 이 개신교는 저들이 우상화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를 너무 낮추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대단한 여자예요 진짜 처녀가 그죠 이게 잉태하면 요셉으로 말하면 잉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잉태하면 돌에 맞춰 죽는 거야 그런데도 그가 주의 계집종인의 주의 뜻대로 하라고 그리고 승리의 능력을 들어서 잉태하게 된 거야 요셉이 집을 다 지어가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증오자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여자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돌을 제일 먼저 쳐야 돼요 자기가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잖아 자기 사랑했던 그 여인한테 돌을 칠려고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그의 꿈에 천사가 와서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 그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인데 데려오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개그맨 중에 구봉서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장노님이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할 때 그 연예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구봉서 장노님이 탤런트들을 모다놓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요셉이 전사로 말면 꿈을 꾸고 그를 데려와서 그러니까 어떤 여자 탤런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막 길길이 뛰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봉서 장노님이 입이 좀 긁거든요 뭐라 그래? 야 이년아 지 남편이 괜찮다고 믿는다 그런데 네가 뭔데 못 믿냐 아니 요셉이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고 데려오는데 네가 뭔데 길길이 뛰면서 못 믿는다고 그러냐 그렇죠 요셉이 그를 데려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예비하면 너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도와줬던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근시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이 온 우주에 이 온 지구에 동시에 가실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성령님이 다 와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요 좀 기다리다가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또 질문을 해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로마에 신민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신민제를 살았지만 오직 소원이 독립하는 거잖아요 예, 신민제를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또 났다니고 성천하시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런 게 예수님이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심에 너희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 에루살렘에서 참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들로 말면 아마 로마를 보고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제신민제 때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을 받고요 진짜 로마를 보고만 시켜버렸어요 그죠? 그 핀박하고 죽이고 자기들을 하는 그 로마를 보고만 시켰어요 우리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본을 보고만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자들처럼 우리나라에 독립하는 게 있다니까 오직 독립시켜달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은 시켜줬는데 저 일본은 보고만 못한 거예요 솔직히 일본은요 저 북한보다도 더 불쌍해요 아니 목사님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세계 저렇게 강대국이고 저런데 북한은요 조금 있으면 문이 열려요 지금도 수없이 탈출하고 저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들이 문이 열리고 그러면 저들은 30%, 50%, 70%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0.5% 지금 안 돌아와요 완전히 우상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북한보다 더 불쌍한 족속들이에요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본을 섬겨서 보고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저 일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는 게 이때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뜻었냐고 그보다 훨씬 더 컸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끝능을 받고 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진짜 이들은 성령을 받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통일을 가져올 수 있고 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일본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온 열방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오늘 안 온 사람들 심리 쓰지 말고요 온 사람 우리가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주고 이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보고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은 영토록 동일하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야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젊은이들은 안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서는 증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영기로다 주의 크고 영하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때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해 놨던 거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육체에게 우리에게도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안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교의 신학이 잘못돼 버렸어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이들이 10일 동안 마가다라빠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처음에 500명이었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도 다 가고 마지막에는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변화시켜놨고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학이 이걸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일어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한 목사들이 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뭘 가져가려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목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스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성경 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38절 39절 시작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해결하여 각각 예수 그루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사랑 고추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3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해결하여 각각 예수 그루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무엇으로 주리라? 자, 구원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선물로 에베소드 2장 8구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으므로 알며 마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는데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그냥 선물은 받으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 예수 그루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의 신학교의 대부분이 이걸 단회적인 사건으로 초대교회만 일어나고 정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은 너희 지금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자녀 그 제자들의 자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먼데사랑 누구예요? 오늘 우리까지도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서 먼데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모든 먼데사랑 자,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해야겠어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작정해서 온 것 같이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입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도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얼마든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을 부어준다 안 준다? 예, 그래서 목사들이요 이걸 자기도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받아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단위적인 사건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이걸 잘못된 것처럼 이단처럼 또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이기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집회를 수백 번 넘게 했는데요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왜?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정말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가봅시다 사도들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이루살매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그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얼마 안 가서 그런 집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모여가지고 문을 잠궈버리고 가지 말고 10일 동안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는 역사 그대로 일어날 거야 우리는 좀 너무 바빴다는데 그래가지고 좀 와서 기도하다가 안 주는갑네 그러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어디에 와가지고 또 좋은 기도하다가 아이고 힘드는데 집에 가 좀 자고 또 먹고 와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들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지금 예수님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려요 이들이 구하는 게 그 간절함이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왜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약한가 이게 갈급한 게 작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저는 제가 다니는 그때 처음 다녔던 교회가 이 고신이라는 부산에 가면 고려파 고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경건하게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30년 전에는요 교회에서 박수도 안 쳤어요 소리 주여 이런 3장 절대로 안 했어요 기도하면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저는 뭐 고신이 뭔지 합동이 뭔지 통합이 뭔지 순복이 뭔지 그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에게 전도했던 분이 그 교회를 다녀서 그냥 그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수 믿고 집을 쫓겨놨으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잘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당에 가서 지금도 목소리가 크지만은 그때는 지금부터 목소리가 더 컸어요 죄하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11시라도 해서 가서 밤새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다는 게 뭘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 쫓겨놨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안 해 줬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집 쫓겨놨고 갈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뭐 이런 게 잘 되는 겁니까 살아있으면 말 좀 해봐서 아니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아니 그냥 내 마음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어린애가 뭐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고프면 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교회는 제가 보니까 단죽에 보니까 이는 치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뭐 아예 그런 말씀은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원망이에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소 집 쫓겨놨고 갈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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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게 말씀 있는 겁니까 하도 제가 원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책을 두 권을 소개를 시켜주세요 머린 케르더스라는 미국의 군목 출신 목사님인데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있어요 그걸 두 권을 대학생 때니까 낮에 읽었어요 그 책 결론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 책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 책을 읽었지만 또 저녁에 들어가서 죄야! 이 숲이도 뭐 집 죽여 놓고 갈 데 없고 또 먹을 거 없고 친구들한테 가고 와! 이게 이 숲이 있는 겁니까? 그러는데 11시가 넘었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그 교회는 철회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아니 깜깜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총 총 100년 같아 저 이름을 부르면서 저 원래 이름이 현수예요 이슬람이나 지금 중국이나 북한 성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저 이름을 현수야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총 100년 같이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예! 감사 못해요! 아니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고 저는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 한 3, 4분, 5분 긴장감이 딱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으로 현수야 감사하라! 두 번째 그랬는데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낮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집 쫓겨나는 것도 감사하고 갈 데 없는 것도 감사하고 배고픈 것도 감사하고 친구 없는 것도 감사하는데 그냥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눈을 감고 있는데요 저 앞에 십자가에서부터 작은 불빛 하나님 내 입으로 오면서 점점 이게 불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와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세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깨나니까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노라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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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완전히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떤 말로서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예배당을 춤을 추면서 돌면서요 막 찬양을 하면서 알아보다가 또 다 봐야 바로 또 가 그래가지고 새벽에까지 아침에 성도들이 올 때까지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사님들이 먼저 5시 새벽 기도하니까 한 4시 반 정도 오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있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 7, 8명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왔어요 저도 그전에도 믿음에 있었던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회당에서 잤으니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기도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남한테 방해가 되니까요 또 교회당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개척교회니까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먼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요 저 입에서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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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터져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한 두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한 7시나 돼서 깨놨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물론 이분들이 갈 시간 돼서 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앉아 또 가서 제가 공부하고 밤에 교회당에 11시대에서 갈 데 없으니까 와서 또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내 입에서 방원이 터져나오니까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뒷날 또 새벽에 이분들이 오니까 또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또 기도합시다 그런데 나는 이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누가 가르친 적도 없고 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다 가버렸어요 나 어떻게 됐는지 그날도 몰랐어요 두째 날 저녁에 기도하고 셋째 날 하는데 뭐 좀 이상해 그래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셋째 날 저녁에 문제나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담요를 뒤에서 둘러쉬었어요 그래서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안에 남방이 털어놓고 하지는 않았는데 둘러쉬워주니까 그 담요를 둘러서고요 확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뒷날 새벽도 그리고 두째 날도 둘러쉬었어요 세째 날 둘러쉬으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했어요 더러운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아니 그런데 그게 내 귀에 딱 들린 거예요 더러운 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보니까 내가 시끄럽게 하고 있더라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읽다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그리고 제일 뒤에 방언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와, 순함이 들어오는데요 습슨마개가 들어오는데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목사 아들, 장노 아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거 좋은 거 주고 나는 집 쫓겨나서 백도 없다고 방 이런 걸 주고 맞자라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와, 진짜 딱 수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도 사람 차별해요 차별 안 하신다고 해놓고 오갈 데 없다고 아, 진짜 눈물도 나고 그때 날 그래도 이따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봤어요 내 집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건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뚫려서 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누치는 걸 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맹한 사람은 아니거든 이 암 앞에 있는 일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정년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러롤라고 그랬었는데 미쳤지 그리고 그걸 단위적으로 끝났다고 가르쳐는데, 그렇죠? 그럼 방을 하면 이단이라는 데가 고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 미친놈이 한 놈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절망감이라고 그럴까 이 마음의 상처, 슬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진짜 사람을 그럴 수 있어요 그를 차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내 표현으로 이 방언을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나 근데 기도 말라고 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입을 털고 안고서 눈에 눈물은 나고 그리고 비도르 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정신줄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떨어지고 떠나가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털어막고 그래가지고 한 10일쯤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가 않죠 그냥 가서 앉아있고 그냥 음음 하다가 그냥 오는 거지 뭐 그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청년에 수련을 가야 되는데 저를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조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원 7명을 붙여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말썽지기는 놈들만 붙여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찾아가 가자 가자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붙어가지고 안 놔줄 거니까 다 간다 그랬어요 목요일날 출발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가서 보니까 한 명도 안 간다는 거예요 조장만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자기 조언은 조장이 다 책임지고 데려오라 했는데 조장만 가고 아이고 이거 사람이 앉아오면 설득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맞추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11시대에서 교회를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교회당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문을 열도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는 도끼다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엎드려버렸어요 겨울인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임재가 나타나면 다 엎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딱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바닥이 시리즈 겨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펄펄 기가지고 장의자 의자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다기보다는 비유로 들어서 내 영어로 말씀을 해준는데 내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현수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왜 너가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요 하나님 사람들이 더러운 거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순간이 0.1초 차이로 말씀하는데요 저는 0.1초로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이거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이러고 넘어가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0.1초 차이로 순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알아듣어요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 원짜리 실반지 하나를 주도 귀하게 끼고 다니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그죠? 풀로 만든 그 풀반지도 귀하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 원짜리 실반지 하나 주도 귀하게 끼고 다니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준 건데 그때 확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세요 안 좋은 것 주세요 예 그래서 마태눔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지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라면 좋은 거죠 그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게요 그러는데요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다시요 옛날에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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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름다운지 그리고 30분 하고 나면 또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30분 하고 바뀌고요 새벽 4시 반 근사님들 올 때까지 와 이게 진짜 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교회당을 다니면서 내 주문이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새벽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와랄랄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내 깨달리네요 방언을요 저는 소리를 내서도 하고 소리를 안 내서도 할 수 있어요 지하철 건너때 타고 가면서도 제가 방언을 내요 그냥 지하철 자꾸 남이 보면 또 미친 놈 같아요 한나가 가서 입술만 달석달석 하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지가 충만 안 해가지고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해가 그럴 건데 나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가 속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요 조금 더 깊은 경기에 들어가면 소리를 내지 않고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제가 점장이를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점장이 찾아갔어요 내가 뭐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 이래 지는 물어버려서 안 돼요 나는 지 눈을 쳐다보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 이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이 걸어주세요 조금 이따 그게 뭔지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말 때 하늘로부터 급하오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랬어요 불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급하오간 바람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데요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교사로 가르치게 해 줬어요 남자아이 4명 여자아이 4명인데요 아이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저는 저발로 CCC를 들어갔는데요 대학생 선교회 저 순장이 CCC처럼 단객을 해오래요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 갔는지 이 순장이 한 분 만나고 나는 당신을 가르칠 게 없으니까 자기가 못 가르친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르칠 걸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해 가야겠어요 준비해 갔는데 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데요 저 표현으로써 계랄과 바위에 던지는 것 같아요 전혀 아이들에게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새끼들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 잡아가지고 확 그렇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사도행전에 이걸 쭉 읽고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내가 깨달았을 때거든요 이들에게도 성령시를 베풀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성령시를 그러면 말 자체도 안 써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은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도 읽어주고 2장도 읽어주고요 나중에 8장에 가보세요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8장에 가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루살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요 이들이 뭐라 그래? 성령이 임하면 이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정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루살렘에 모여서 그들끼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가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이루살렘 교회 6장에서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이 집사예요 그가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자기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뱅자와 못 끊는 사람이 나아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뱅자도 나왔어 그렇죠? 못 끊는 사람도 걷게 되어서 그렇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유력한 자가 있어요 이가 그걸 보고는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지 이 역사의 소리가 이루살렘에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가장 뛰어난 수제자잖아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14절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꽂히고 그런 일이 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렇죠? 구원받아서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니까 성령을 받은 일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준 거예요 안수를 해 주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꽂힐 때 전심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다 더 뛰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온 거야 그런데 내려와서 병자를 꽂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막 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사하니 병자를 꽂히고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 재산을 팔아 돈을 주면서 그런 권능을 달라고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익삼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가 해결하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10장에 가보세요 10장 44절에서 46절을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는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한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르라 고넬료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요파에 있는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를 다 모다놓고 그날 저녁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뭘 전했냐 자기들에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던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는 이걸 전하고 있는 순간에 이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냥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고 초등학교 8명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서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기절이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그때는 그런 건 잘 몰랐고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몰랐어요 만약에 전수사님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물어보진 않고 내가 하나님 이 애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시를 베풀어 성령시를 어떻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이 말씀을 애들한테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8명을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타를 잘 쳤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라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가 음악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 음악을 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요 그 정도는 저도 눈치가 좀 있어갖고 그거 보고 기타를 치라 그러고 이 말씀을 딱 전하고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뻥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 뻥 얼마나 제가 놀랬는데 제가 탁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놀래가지고요 뻥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탁자 밑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가 싶어서 올라와 봤어요 올라오는데요 이 여덟 명이 손을 들고 막 울면서 방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손 드는 법이 없었어요 박수도 안 치는데요 누가 손을 들어요 그렇게 얘들은 손 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드는 게 뭐냐 아까 읽을 때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 그럴 때 손을 들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되면 우리가 손을 들잖아 그렇죠 의도적으로라도 손을 좀 들고 찬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면 손을 들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방언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앉아 다니면서 안수를 해 줬어요 한 30분쯤 하고 있는데요 바깥에서 문을 빵빵빵빵빵 두드려요 제가 들어가면서 문을 잠가버렸거든요 아니 중간에 뭘 하는데 사람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데 뭘 두드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쿵 하더라고요 내가 방언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고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 자녀들을 여덟 명을 앉아 이 짓을 했으니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내가 무리를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답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쫓겨날 거 계속하자 그래서 이들이 충분히 해야지 저도 그때는 그 정도 그래서 한 한 시간쯤 두드리든 말든지 놔두고 그냥 계속 한 한 시간쯤 했어요 한 시간쯤 하고 나니까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려고 이들을 보고 해가지고 가라 그러고 문을 열고 나가서 누가 두드렸는지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이 두드렸어요 승생님이 두드렸어요 누가 두드렸어요 아무도 안 두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제가 갔으면 유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뒤에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말씀이 그냥 스펀지같은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집에 가서도 방해하고 싶잖아요 막 하는데 엄마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긴근한 교회에 랄랄랄랄라가 뭐냐 이게 뭐 못 알아듣는 거 이상한 소리를 그런 점에서 14장이 보면 알아봤는 말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금 모두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100마디부터 알아듣는 거 나중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 애들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엄마들이 그 아버지들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는 그때 선생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이분이 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고신에 다니지만은 성계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자기 삶에는 안 일어나니까 자기도 고신에서 계속 컸고 그냥 수련회를 가면서 이분이 실수를 한 건지 그냥 어떤 건지 하여튼 신기해가지고 내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얘들이 앉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전서 14장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할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앉아 밑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조선생님 통역할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통역 못했거든 지금 통역은 그러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왜 교회에서 그런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 위에 있거든 밑에 지하실 식당이니까 위에 교회를 가르쳐 이게 교회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처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배당 예배처소요 이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렇죠? 내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여러분에게 야마해야 되고 여러분도 나에게 야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에 할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가르치는 알아듣는 말로 다섯 마디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는 방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는 못 봤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 수련을 제가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얘들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성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궁금하니까 여름 수련을 가면서 강사로 초빙을 안 하고 한 5, 60명 됐는데 저보고 이 8명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때도 좀 담대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60명이 아이들 한 50명까지 성경이 한 10명까지 싹 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나는 신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제일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었어요 자기 새끼들이 얼마나 기해 그런데 가서 이상한 말로 막 하고 쫓아다니니까 이 엄마들이 막 한 달 동안 불을 껐어요 담요도 둘러쉬우고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불을 닦았어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또 나는 그런데 청년의 전사님이 그만두고 청년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청년의 전사님이 없으니까 내가 청년이니까 낮에 가서 전도하고 밤에 교회 또 와서 살고 전도해가지고 한 30명 청년들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시에서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니까 그걸 앉아 그의 말씀 가지고 간정을 하는 거죠 그때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모이고 한 3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학회장 잘렸다 그랬잖아요 잘려서 제가 성교단체 간사님을 따라서 서울에 따라다닌 거예요 거기 가니까 성교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따라 올라갔다가 그냥 그 성교신학 가서 배운 거야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뭐 성교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신학을 하려고 정식 입박서를 낸 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담임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시고 은행 지점장까지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개척을 한 거예요 나하고 청년이 그냥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성교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 나 그때 당한 게 있잖아요 방언하다가 이 집사들한테 상처도 되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몇 분을 건면하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또 할 실력도 없고 믿은 데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전도사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청년회를 이미 내가 전도회가 가르치고 있고 안 한다 그러니까 부산은행 신우회라고 있어요 이분이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120개 점포가 있고 지점장의 장노님들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신우회에 전도사가 필요한데 나보고 가서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못하는데 은행 지점장들, 대리들, 가정도 이 사람도 어떻게 내가 해요 그럼 못한다 그랬어요 세 번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승신 기도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럼 제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5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5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면서 나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한상을 뭘 보여줬느냐 제가 이수 안 믿을 때 종은행에 알바를 했어요 야간에 경비로 밤에만 앉아서 잠만 자고 오면 돈을 벌어 15일만 앉아 15일은 앉아 내가 학생들 가르치고 15일은 가서 알바를 하는데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게 찬양인 줄 몰라서 그들이 찬양이어서 한 번도 내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밤에 야간에 내가 잤는데 이 대리들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고스톱을 쳤어요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예수를 믿었어요 고스톱을 치다가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나보고 강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이 없어요 강을 팔았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강 팔면 돈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자기들 돈이 내한테 좀 와있으니까 나보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실수였지 내가 거기 15일 다닐 때 7만 원인가 8만 원 받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날 저녁 고스톱 쳐가지고요 제가 150만 원인가 땄어요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내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때 150만 원 컸어요 15일 가도 7만 원인가 8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 돈 쓰지 마라 쓰지 마라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좋다 그랬어요 좀 쓰고 좀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에 앉아 와가지고 고스톱 쳐가지고 150만 원 따기 힘들거든요 포커 하자는 거예요 제가 기후에 있었는데요 바둑 뜨는데 바둑 뜨다가 조금 있다가 적고 하는 게 포커거든요 제가 포커 선수예요 그날 저녁에 780만 원인가 제가 땄어요 그날 자기들 판돈 그때는 내 예수 안 믿었어요 뭘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데 나하고 그 치던 사람들이 집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부산은행 지점장 장노인들 안수집사님들 모다놓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곧딱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전도하냐고 제가 그때 월요일, 하요일 날은 서울에 신학하러 가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에 있고 금요일 날은 우리 금요일 날 또 철회에 있고 토요일 날은 청년회하고 목요일 하루 남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전도하러 전도사를 올릴 시간 없다고 당신들이 전도해야지 당신들이 전도를 안 하고 난 안 하려고요 전도사 안 하려고 하려고 했으면 내가 가서 그리하면 안 되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파린 젊은 놈이 가가지고 이 장노인들 안수집사님들 얼마나 무례해버렸는지요 한 시간도 무례해버리고 강도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시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신학교 학비 다 대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목요일 하루만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 전해주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요 그때 100만 원 진짜 많이 주는 것이었어요 그때 월급도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때 부자 전도사였어요 교회는 청년이고 그거는 가면 전도사인 거예요 이분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리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신회에 가면 저보고 전도사님 전도사님이고 교회 오면 성식님 성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왕 그리 된 거 우리 목사님이 2개월 있다 우리 교회 청년의 전도사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하도 당한 게 있어서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성경대로 합시다 나는 고신이 합동이 순복음이 거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대로 합시다 목사님 가나 했더만 좋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새벽기도도 돌아가면서 한 번은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지금은 그래도요 좀 좀 돌려서 쓰리쿠션으로 치고도 그래요 그때는 쓰리쿠션 칠 줄 모르고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교회 장로는 없었고요 안순 집사님 재정부장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학원하겠어요 한 번은 나에게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내려놓으면서 존사네 성경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세파리 젊은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왜 까부냐 그 말이지 성경책을 딱 때리면서 우리 성경대로 하면 다 죽어요 그 때리는 성경책 위에 내가 손을 팍 치면서 집사님 언제 성경에 죽으라 그랬지 언제 살아라 그랬냐고 집사님이 안 죽었는가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집사님만 죽으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분이 막 빵 터져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맞죠? 이분이 막 뒤로 돌아 문을 빵 닫아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 갔으면 내 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안수집사람이 그러면 뭐라 하잖아 그죠? 재정부장인데 그죠? 그분들이 개척해가지고 자기를 청빙했는데 어떻게 이 전사님이 뭐래 그런데 전사님은 제가 뒤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앞에서 그래 주니까 이게 부흥사가 와서 하는 일인데 부흥사가 와서 안 하고 이게 최파란 전도사가 그냥 바로 날려버리니까 계속해 계속해 그 소리를 안 하고 괜찮아 성경들 해요 성경들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갈 때는 수요의 별을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의 별을 올라가고 제가 뭐 잘 하실까요? 사도인지 19장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만나 이러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러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러되 요한이 해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더라 너희가 믿을 때 제목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교회라고요? 고신에요 지금도 고신에 가서 그런 거 전하면 쉬운 일이라네 우리 목사님 어디갖고 수협에 왔는데 제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가지고 성령이 돼있었느냐 이걸 전하는 거요 중간쯤 전하는데요 쪽지가 한 개 올라왔어요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라고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치가 있잖아 그죠? 목사님이 없는데 담임 전사님이 없는데 그걸 재직회라는 걸 그런데 내가 눈에 가시 갔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지금 성령에 대해서 전하잖아 그죠? 이렇게 고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래 내가 눈치를 보니까 마치고 쫓아내자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도 솔직히 기도는 간절히 하고 또 내 수협에 오니까 금식도 하루 하고 막 준비를 해서 했는데 에이 쫓겨나는 거 그냥 적당히 하고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쫓아내고 내가 쫓아내고 보면 목사님 담임 전사님 없을 때 이왕 쫓겨나는 거 다 하고 해야지 그죠? 그랬어요 그날 정시에 마친 게 아니고 거의 두 배로 다 해버렸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진짜 저쪽에서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터져나오고요 이쪽에서 터져나오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권일로 십장에서 그런 것처럼 막 터져나오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가방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 뭐 제 집게 하면 쫓아낼 거고 앉아있으면 보기 싫을 거고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는 가방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쓸쓸하더라고 진짜 난 열심히 했는데 쫓겨날 것인가 하니까 진짜 자칫방에 가서 딱 드러누웠어요 언제쯤 통보가 올 건지 한 1시간 좀 지났는데요 사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 목사님 참 정사님 목사님 댁으로 좀 오세요 올 게 왔구나 가만히 쫓겨나 끝밖에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갈대도는데 집도 쫓겨났는데 또 쫓겨나면 어디 가는지 싶어서 덜덜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밥상을 흐흐흐흐흐흐하게 차려 놨어요 아니 쫓아내려면 그냥 쫓아내지 또 밥을 먹여가지고 쫓아낼 거 진짜 목이 매일라 그러더라 그래서 밥 차려 놓으니까 배로 고프고 쫓겨났는데 뭘 끊었고 하여튼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뭐 가위라고 좀 챙겨주고 가시라는 거요 아니 사모님 그냥 내가 충격 안 받을 테니까 하실 말씀을 하시라고 그 무슨 말이요 아까 재직회 했잖아요 저 쫓아내려고 재직회 한 거 아니에요 뭐 아니라는 거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그렇고 전혀 그런 일 없었다는 거요 다 은혜 받고 갔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쪽지가 안 올라와서 뭐 그렇게 강하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뭐 성령이 어떻게 그러니 하여튼 성령님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님은 뒤에 앉아 앉은 줄을 받았는데 방언을 못하는데요 사모님이 원래 전도사님도 순복원 교회를 좀 다녔고 사모님이 순복원 교회 출신이에요 사모님이 방언을 잘 하세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성숙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모님은 잘 계속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잘 모르지만 또 지적으로는 발달했고 그러니까 사모가 그러니까 그걸 놔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벽에 저는 무리를 안 일으켜요 크게 기도 안 해요 조금 같기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한 분은 68평에 사는 그때 68평에 사는 진짜 부잔데 애가 시커먼 게 눈으로 딱 들어가면요 애가 발작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야 5살짜리 자기 애가 이 엄마가 그걸 보고 걔들고 그러면 그 아이를 끌어쩍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막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해 줘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옆에 앉아 너무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해 주세요 하나님 저 여인 저렇게 울부짖는데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랬는데 여자한테 이상한 인상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띠 띠 띠 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싹 다 웃어요 아니 미친 여자는 아니잖아요 68평에 사니까 그죠요 인테리어고 잘난 사모인데 와서 막 울면서 띠 띠 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해 주고 나서 띠띠 하니까 그게 이상하잖아 나도 그죠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도 주님 저기 뭐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이 그냥 뭔지 가르쳐 주시면 될 건데 주님이 또 이게 상당히 유머가 있잖아 그죠 아세요 주님 나보고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 왜 여러분 그리 좋아해요 그때부터 제가 싹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따라하나 못할 건데 근데 그때도 저는 주님이 집을 이미 하나 쫓겨놨고 내가 죽음을 생각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이 절대적인 거였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만 해도 그때 저는 지금도 와중에 그때도 내가 순종으로 하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이 따라 하라 그랬어요 미친 척하고 따라했어요 그냥 한 번 들어볼래요 이 사람이 앞에서 저 앞에서 띠이 그러면 제가 저 뒤에서 따라하라 그랬으니까 띠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또 띠이 그러면 제가 뒤에서 띠이 그걸 3일이나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날에도 제가 눈에 가시 같은데 혼자서 띠이 띠이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 띠이 저걸은 또 먹고 미친놈아 나도 진짜 성경으로 충만 안 했으면 진짜 제정신으로 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3일을 따라했다니까요 아이고 주님이 그냥 몇 번 하고 나서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건데 따라 알아가지고 그분이 또 애가 절박하니까 한 시간 반쯤 뛰해요 새벽에 와가지고 30분 하고는 5일 밤부터 한 7시까지 하고 그러면 저도요 내가 지금도 내가 거의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이 집사님이 띠이하고 맞추고 갈 때까지 내가 뒤에 따라서 띠이하는 거예요 띠이 그러면 뒤에서 띠이 하고 나중에는 내가 집사님들 가면서 말은 안 하는데요 내가 그때는 전도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런데 3일이 딱 지나는데요 이게 방언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띠이 하는데요 내가 띠이 그러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그래요 네가 좀 빠르게 해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한번 띠이 내가 띠이 띠이 그러는 거예요 저 띠이 띠이 그런데 완전히 이게 박불이 붙어가지고요 제가 띠이 그런데 내가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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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사님도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러셨지만 진짜 별꼴을 당한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에 있어서 나도 지금도 그래 하라 그러면 내가 진짜 할까 장모님 고개 흔들었대요 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해져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술 취한 놈 같은 거예요 술 취한 놈들이 미친 소리 해도 그냥 술 취했으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4등의 2장이 보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셋인데 그러면 우리 아홉인데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게 꼭 술 취한 사람하고 정상이 비슷해요 그러자 기도를 하면 안쓰는데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방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고신교회인데 꼭 순봉교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교회를 치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그 교회에서 앉아 이들이 방을 받고 앉아 이 목사님이 그게 어느 정도 열려지니까요 진짜 대접을 받았어요 진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사가 네 명이 있었는데 이 전사들이 여전사 한 명하고 남자 전사 내 나이 또래 세 명이 있었는데 모이면 다 이분들이 양말, 넥타이, 사서 양복 싹 다 해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추석이나 설이나 절기가 오면 이번에 양말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손수건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성겸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고 자기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내가 딱 이거 버릇다 못되게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그 가가지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하고 싶어가지고 40평짜리를 계약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나도 못하니까 스티로폰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엎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가가지고 양파를 한 명 사가지고 큰 거 한 명 사가지고 고추장 한 통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양파 고추장 갖고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적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게 되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처음부터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이런 능력 행함이나 이런 언사를 주지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방언을 줍니까? 그죠?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깨달게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묻는 질문들이야 장식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그때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까지 높아지니까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버렸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혼탁하게 되었던 것이 사도행제 2장이 성령이 임하면서 언어가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제 2장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고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이냐 사도행제 2장의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제 2장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난고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도들이 갈릴리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난고방언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을 수도 있고 배우지도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한테 메이드인, 바다인, 미스포타임, 로마인, 이, 카파독이하는 그 사람들이 언어로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말을 거의 못하거든요 니하오아, 세세, 고정도 이러는데요 그런데 중국을 제가 수없이 다녀요 그리고 제가 인솔자가 돼서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공안들한테 걸려가지고 낚여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인솔자니까 그 짐을 내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중국말을 못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가서 한국말로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다 알아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안되요 가서 내가 뭘 모르면 그냥 가서 한국말 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알아드려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기하다 솔직히 긴장은 되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을 수없이 다년대요 그래서 그냥 막 다녀요 중국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세기각지를요 제가 영어를 그리 못한다 그러니까 다 못하는 줄 아는데요 제가 필요한 거를 다 해요 미국에 가서 내 가르쳤던 제자가 통역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자매는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 교회에서 15분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7분 30초 그러면 통역 7분 30초 그런데 주님한테 불평하려 주님 네가 네가 이놈아 설교를 잘해야 그들이 변화되는 줄 아느냐 내가 임재를 해주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재해주면 1분만 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영어를 잘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또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성경을 한 300구절 정도 외웠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아이고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 그래도 하여튼간에 제가 그걸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자매가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분 30초 안에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 입에서 영어가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나는 내가 못하는 줄 아니까 내가 제일 놀란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성경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하여튼 이들이 남무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으로 갑시다 야구버스 3장을 가보세요 야구버스 3장을 펴놓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많이 읽었죠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려고 노력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읽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이 뭔지 잘 몰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요 내가 온전해지려고요 진짜 노력을 해본 거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하나님이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 했습니까?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라 했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려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좌절을 느끼다가 또 앉아 성령님께 묻게 된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온전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즉시로 대답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요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30년 만에 대답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님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안 하고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려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지금 저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해지셨어요?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하라 그랬는데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방면도 노력해 보는데 끊임없이 좌절을 느끼고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고버스 3장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고버스 3장 가보세요 야고버스 3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 여기 온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 바보 같은 게 이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내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바보 같은 게 이럽니까? 내가 바보 같은 게 하니까 손을 움직입니까?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손이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 말하는 것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말이 그래서 온전해지면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 안 된다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는 어려워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안 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성경이 안 된다는 말은 없어 못한다 말도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능력주인데 못하는 게 없어 가서 해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일을 해요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저 사전에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 자체를 안 써요 말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제가 온전해지는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 캐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시작 7절 8절까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태평양에 떠 있는 배가 키가 미국으로 향하면 미국으로 가요 키가 브라질로 가면 브라질로 가요 키가 대한민국으로 하면 대한민국으로 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혀와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혀를 새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샤나 벌레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 않은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는 방법을 배웠다가 그 뒷구절을 읽고는 완전 절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라고 아까 마태봉 5장 48절에 했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 그죠? 이해가 조금 됩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혀를 온전히 길을 들여야 온전해지는데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혀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혀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혀가 말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하죠 이 혀가 말려서 혀를 성령이 와서 사로잡아 그래서 여러분이 혀가 성령께 사로잡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가면 온전해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주님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온전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어떤 데를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혀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을 안 한 거고 이제는 내일 저녁에는 이 방언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시간이 조금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좀 충만하게 하세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변하기를 기도하라 그러세요 방언에도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지상의 언어가 있어요 아까 사도행기 2장에 알아듣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갈릴리 말로 했던지 그 다음에는 갓바독이야, 메데인, 바데인, 메스포타미아 말을 했던지 지상의 언어였어 그래서 자기들이 난고방언으로 말해 준다라 그래야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여기가 두 가지 언어가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방언은 이 지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도행기 2장에 그들이 난고방언 지상의 언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천사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1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 이건 천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 영어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 천상의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상의 언어가 있고 그 외에도 내일 저녁에 방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은사에 대해서는 방언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게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방법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니 이게 끝났다 그러고 방언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요? 칼빈이 주석 쓸 때도 자기도 이런 것이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게 되고 온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서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사의 28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의 28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이사의 28장, 11절, 12절 시작 자, 그러므로 뜨듣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오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요 이 성령으로 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은사들은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이 말 때 우리 혀를 사로잡는 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온전히 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겠어요?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해서 한 시간 내에 두 시간을 하면 전심으로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심으로 방언을 집중해서 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쭉 많이 하면 내 안에 상쾌함이 와요, 안식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집집하다가 목욕탕에 딱 갔다 오면 나올 때 상쾌하잖아, 그렇죠? 그 상쾌함을 알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세상에 때가 먹고 오면 한 시간, 두 시간 집중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요 영적으로 상쾌함이 와요, 안식이 와요 그 안식과 상쾌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걸 3시간, 4시간씩 어떤 선을 넘어가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조금만 더 알고, 이 방언은요 모든 은사를 이끌어오는 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을 여러분이 한 시간 자하면 상쾌한 안식이 오잖아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력하기를 힘쓸지니 통력을 하지 않으면 예언한 자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여러분이 충만히 하면 통력이 일어나요 통력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백성이 다 선지자되기를 원한다 다 예언하기를 원하는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신학시대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능력 행하는 게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 쫓으면 잘 나가, 안 나가요? 해본 사람은 잘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런데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면 혼비백사나 도망가버려요 여러분이 방언을 서는 시간씩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와요 지식의 말씀에 성경이 깨달아져 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진짜 꿀과 소울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와요 그래서 이 방언은 모든 은사를 이끌어온 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먼저 혈을 사로잡고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세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이들이 같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이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정 8장이나 또 19장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가서 안수해 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안수해 주는 거 어제 저녁에 제가 그랬어요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와 같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자,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의문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일 저녁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일단은 덮어 놓으세요 그냥 시간이 안 오면 수련회 갔으면 이어서 그냥 계속 한 새벽 한 두시까지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일이 돼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끊기는 끊는데 자, 제가 손을 들어보십시오 방언을 하... 아니, 아니 다 들어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받아가 지금한테 너무 빨리 반응을 안 돼 내가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내가 안 하는데 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대충...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기도할 때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오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위쪽으로 올라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밑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요 내일 저녁에 들으면 그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방언을 하는 사람도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냥 먼지를 모르고 사용하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걸 잘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걸 더 사용해서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은 통력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통력이 돼요 그러면 통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또 내일 저녁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사용할 때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삶에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져요 이야 진짜 날개를 타는 것 같아요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점프를 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낭떠러져 가서 이제는 한 번 뛰어야 돼요 한 번 날라야 돼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뛰면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창공을 비상을 해봐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행글라이드 타는 거는 저리 가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 방문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어제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가호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 설명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강도가 딱 들어왔는데 칼을 딱 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가 먼저 칼을 줍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안 주면 그냥 또 집에 갔다가 또 내일 와서 하고 내일 안 주면 또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갔는데 우리가 신앙시간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화장실을 갔다 올 사람들은 갔다 오세요 우리 사도행전은 4시간씩 6시간씩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는 우리는 불문열로 그냥 돼 있어요 잘 갔다 와요 그냥 갔다 오는 거 상관없으니까 갔다 오시고 우리가 이밤에 기도할 거예요 자 다시 원점이 돌아오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또 여기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마귀 방언이 있다 그러던데 내가 그럼 마귀 방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그래서 좋은 거 안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악령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악령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악령이 어떻게 받는지 그거는 또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악한 자도 생성을 달라고 그러면 도를 주지 않고 이걸 달라고 하면 증가를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그랬는데 악령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각자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지금 울산시청에 근무하는 우리 제자가 있어요 우리 먼저 왔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친구가 경상대학에서 수의학 갔다 했는데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성령이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먼저 왔던 저가 전사님인데 전사님 저거는 진짜 이상하잖아요 뱀이 이러는 거 아니라 저거는 못하게 해야죠 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모든 선의견을 다 내려놔요 성령이 나타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내가 웃길 수 있어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지금은요 잘해요 그리고 충만하게 신앙샷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 언어를 제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앉아 제가 성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다 목사님이 입을 팍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목사님실에 갔는데 목사님이 왜 아까 목사님 하다가 입을 털어막을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아내도 유창하게 해요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매워가지고 아주 유창해요 그런데 자기는 랄랄랄랄랄랄랄랄 애기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쪽팔려서 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방언은 애기방언 어른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는 바근을 써요 제가 쉽게 성령님이 가르쳤던 건데 가르쳐드릴게요 참새가 어떻게 울어요? 그럼 참새가 어떻게 노래해요? 그럼 참새가 방앗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럼 참새가 사랑해 너 사랑해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들으니까 다 쨍쨍쨍이지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보니까 랄랄랄랄랄랄랄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에는 뜻없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랄랄라 하든지 띠띠띠 하든지 따따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언어를 주든지 풍성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요 처음에도 저 또 알 때 그 사람들이 들을 sagt 위르륵 좋다 그런데 제가 계속 사용하니까요 하나님 풍성하게 주요 저는 이 방언을요 남보다 사도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게 두 가지 뜻이었어요 하나는 방언을 오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종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방언을 몇 가지 종류를 하는지 저도 다 몰라요. 어떤 상황에 들으면 방언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깊이 깊이 갈 때 다 깊은 깊은 이영적인 회개는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 깊이 깊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통역하게 되고 통역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전쟁을 하게 돼요. 이 방언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면 소총을 가지고 땅 땅 땅 이렇게 싸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방언은요. 적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기간 단축을 가지고 두두두두 갈게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차원이 달라져요. 영직 전쟁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상시하게 나중에 내일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걸 상시하게 설명을 해주는지요. 제가 이 설명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몇 시간을 적으면 하진 않은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또 내일 저녁에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건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알고 풍성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엄청난 무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써먹지를 못하고요. 진짜 이런 거예요. 날마다 칼로 갖고 싸움하던 사람은요. 기간총을 하나 줬어요. 쓸 줄을 모르면 기간총을 일 가지고 칼처럼 쓰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워서 못 쓰겠잖아요. 그렇죠? 기간총을 가지고 휘두를 가지고 하면 못 써줘요. 그러니까 갖다 쳐박아놓고요. 작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별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요. 역사도 안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들을 바르게 사용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방언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앞쪽으로 강대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강대상 위로 지금 올라오십시오.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사람을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 갖다 놓으면 자기가 상호해서 해야 돼요. 앞쪽으로 올라오시고 우리 사익자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지 말고 위쪽으로 가지고 다 방석을 들고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익자들은 올라와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다 풍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 더 이 언어가 풍성하게 해 주시고 또 통력도 하게 해 주시고 하느님 이게 예언으로도 나타나게 해 주시고 나타나게 해 달라고 헝금하실 분들은 헝금하시고 헝금 올려주십시오. 제가 헝금기도 하고